안녕하십니다. 현재 업데이트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런식으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아주 고민이 많이 되요. 해피 할로윈을 맞이하는 다양한 이벤트 소식이 준비되었다 하네요. 캐릭터 코스튬 상점에서 코스튬이 나오나보네요. 타락이 7조의 종 뭐냐 이건? 용황쿠른? 에이 이거 또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 귀찮게? 어 슬로스 졸려 뭐 소환사 같죠? 상세 리뷰는 이런식이네요. 아 이런 효과를 삼키고 공격 타고 있는 거라니까 아무래도 소환사 같죠? 이거 안 적혔냐? 질투하신 엠비 이건 약간 마법사 같죠? 두번째 심장의 아픔을? 이것도 소환사인가? 최초의 영웅들에게 패했을 때 암왕은 자신 7개의 제약을 결국엔 나락에 떨어뜨렸다. 7개의 제약을 모으면 최초의 암왕을 뽑을 수 있나? 이게 진짜 점점 스토리가 산으로 가가지고 어차피 저뿐만 아니고 다 힘들어지니까 상관없습니다. 흐흐흐흐흐 질투의 여신 야 스킬 먹으면 무슨 뭐 질투 인형 어부바? 이것도 소환사야? 무슨 뭐 마법 데미지 뭐 그런거 뭐 어디있는거야? 아우 글씨에 작아서 안보인다. 눈아파 죽겠네. 밸런스 패치 또 하네요. 어이구야 아휴 진짜 물이 수였어요 인피니티 카드는 진짜 갸똥인거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다 괜찮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야? 뭐 많이 뭐 추가됐네요. 응 다 갖다 버려 나중에 보시구요. 3주간 지내는 할로윈축제 이게 주죠. 여관이 단장대고 호박요자 호레스가 나오고 그리고 캐릭터 코스튬을 판매하네요. 음 더 이쁘네요. 으흐흐 아 스토리 모드에 따라서 다양한 할로윈 이거 스토리 깨야되나? 귀찮은데? 호레스도 나오네요. 도전자 경험치 획득량 증가? 실컷 돌려야겠다. 캐릭터 코스튬 파네. 싸게 파네 근데? 별로 안땡기네요. 할로윈 위치스 형상 변환 카드 등장 아 도전자 던전에서 호박드랍 되는구나. 저거 엄청 봐야겠네요. 좋아요 좋아. 으흐흐흐 아 죄송합니다. 감기걸리겠다. 약먹으겠다. 아 이런식으로 바뀌네요. 음 길드 탐험도 어 개편되네. 입에 한번 찍을만 하겠네요. 이거 뭐냐 이거 몬스터. 신기하게 되어있구요. 음 보스 처치할 때 원래 보상이 없었거든요. 뭔가 이긴 했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에이 홈복기 다섯 개면 이거 거의 경쟁이 심하겠는데? 게임이야? 아니 다같이야? 모르겠다. 뭐 사형이 그랬데요. 흐흐흐 혼자 선택 건 세 장은 별로운데. 그냥 매일매일 주니까 나쁘지 않네요. 루비가 8%구만 아 히로골드 있어 너무나 싫은 것 그래도 보상이 좋네요 할로윈 패키지 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기대 좀 되는데 일단 뽑읍시다 이렇게 해서 할로윈 한번 봤고요 아 일단 뽑읍시다 일단 뽑고보자 다 먹고 살자가는 거죠 맨날 혼만 떠 이건 제대로 뜬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피니트 카드 뜬 적이 있지만 제대로 뜬 게 아니었죠 이거 뒀으니까 매티스 그 다음부터 파츠를 마친 적이 없어요 매티스 사용됐던데 지금은 쓰는 애들만 쓰니까요 자 롤렛 돌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 아 안 먹었구나 깜짝 놀랐죠 뭐야 아 롤렛이 끝났구나 개꿀이 했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할로윈 한번 봤습니다 25일까지라서 뭐 추가로 주는 줄 알았더만 그거 아니네요 그냥 먹튀 당했네 네 롤렛 따로 준 건 없니? 음 버닝포인트 장득사였죠 아이고야 보니까 이제 마업사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골드가 남아 돌아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다가 뭐 뽑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마업사로 다 혼을 바꿔보려 합니다 소환사랑 마업사 골드를 좀 옮겨놔야 되가지고 옮기시다 이리 와 아 사진은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궁수 뺍시다 마업사로 자 이런 골드 소모 이렇게 10억까지 거의 10억 이상 했죠 지금 미리 옮겨놓지 뭐 드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패왕이 여유가 있던가 마업사가 없으면 또 뽑아 봐야 되는데 뭐 이리 가봅시다 뭐 가보면 알겠지 아 그냥 모험회사 주지 그냥 신이들 패왕 아까운데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 봤고요 아무래도 바로 뽑지 않을 거예요 일단 리뷰 보고 나서야 돼서 근데 뭐 훈련장이 생겨서 하루 이틀이면 나올 겁니다 어떤지 연구하신 분들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코막혀가지고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할로윈 기대가 되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코스튬 벌써 나왔나? 아 패치가 뒤에 하나 나오겠죠 뭐 이런 것도 있네 있었어 원래? 몰랐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4 5 5 5 6 6